그림과 같이 C인 모래로 이루어진 무한사면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사가 베타 우리가 표현한 건 I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크기로 오른 것은 모래 단위량은 9.81kN per cgm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공식을 여러분들이 제가 만능 공식을 한번 표현했었어요 만능 공식에 대한 걸 어떻게 하느냐? Fs에 대한 거 C 플러스 형태로 표현을 하고 감마 감마 석 베타 형태인데 우리가 다 얘가 이제 세 가지 형태로만 물어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으로 다 필요한 거죠 뭐가 다 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질 집안에서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0이 돼 0이 되니까 얘가 0항이 없어져버려 감마 석 감마 석 감마 탄자 타이분의 탄자 파이 한다는 형태로 우리가 풀어주세요 했었던 거고 C가 아니야 그러니까 C가 0이 아니야 즉 사질토가 아니야 근데 지하수가 올라왔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그치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빠지고 얘 두 가지 공식으로만 해주세요 했던 거고 각이 같아 그러면 얘에 대한 것을 얘만 풀어주세요 이런 형태였던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극한적으로 사질 집안이면서 지어서 같다 그러면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식이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해놓고 그다음에 봐 그림과 같이 시인 모래 모래 얘가 0이라고도 줬지만 이거 안 줘도 이거 안 줬잖아 안 줘도 모래라는 말이 나오면 오오오 그래 오오오 뭐 얘 0 된 거야 된 거야 사질 집안이다 점토 달게 하는 거에 따라서 얼른 탁 체크를 하란 말이죠 했어 무한성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사각 베타의 크기 즉 우리가 I라고 표현했던 여기가 I 형태로 표현했었던 거니까 베타 베타로 바꾸면 되니까 베타로 바꾸면 되지 뭐 베타의 형 거 세타는 32도 세타는 32도 좋고요 감마 세츄레이션이 18kN이래요 그러면 감마 서븐이요 감마 서븐 감마 서븐은 어떻게 돼 감마 세츄레이션에서 마이너스 감마 W잖아요 그럼 감마 세츄레이션은 감마 세츄레이션은 18 마이너스 감마 W는 9.81 신발끈이네 딱 안 떨어져 딱 안 떨어져 미안해 계산해봐 여러분들이 그럼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줘 넣어줘 이 값을 얘는 18 얘는 몰라 얘는 탄체스 32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I가 얼마로 찾아내 I의 베타값이 15.87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주문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을 원공식이 하나만 하나만 딱 해달라 이거지 원공식 하나만 이것만 딱 알고 계시면 그때그때마다 조건을 갖다 넣어서 어 갖다 풀어줘 라고 하는 거니까요 안전율이 1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안전율이 1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풀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딱 한순부터 나오죠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어떤 시력을 풀어주세요? 또 분석한 경우가 0.075mm 체크 넘버 2번째 통과율이 65%다 에터버그 한계시험권과 액성 한계가 40%였다면 소송도표에서 A선 위에 구역을 위치한다면 이 시류의 통일분류법 상 기호로서 오른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통일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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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통일분류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보자 그러면 흙은 조립토와 세립토로 우리가 분류가 돼요 그럼 조립토와 세립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 우리가 50 50의 형태를 표현한다고 했어 그런데 얘가 65%야 65% 65%니까 어? 여기로 들어가네 여기로 들어가네 그러면 세립토와 조립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낸어 어? 얘는 조립토 S냐 세립토 점토 C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야 아 그러면 C라는 것은 찾아냈어 C 그러면 아 C, C 이 두 녀석이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돼 다시 나눠줍니다 다시 나눠줘 통일분류법은 두 1단어, 2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2단어에 대한 것은 그레이브 샌드 M C 형태로 표현했었던 거니까 그럼 D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었어? WELL FOUR 투표 형태로 표현했었잖아요 WELL이냐 FOUR냐 또는 점토진이냐 아니면 클레어진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였잖아 여기서 우리가 표현하는 건 MC야 이제 MC인데 여기서 이 주시 숫자야 이 숫자에 대한 것을 찾아내는 것은 우리가 어디선 LH로 표현했었어 LH LH 근데 C라고 하는 것은 찾았죠 C라고 하는 것은 C라고 하는 것을 찾았어 그러면 로우냐 하이냐만 하는 걸 찾아내면 되는 거죠 로우냐 하이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여기서 줬어 A선 위에 구역에서 뭐 소송도표에 의해서 줬잖아 힌트에서 그럼 이 값에서 C하고 M 여기를 50%로 봤을 때 얘가 LH가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 40%래 40%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L 아 그럼 C L 찾으라는 소리 C L C L 이렇게 찾으라는 소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다 좀 이해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전까지는 아 말을 주고 말을 주고 그 문자를 찾아내셨다면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를 다 좀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여서 상당히 좀 어려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다 해보셔야 돼요 표를 갖고 형태를 여러분들이 다 찾아내서 소립토에 대한 부분 조립토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